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전도와 성교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적 기도 회복과 또 성경적 물질 회복 또 성경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적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루에미아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루에미아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부르지진가 그런 말들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온과 감난온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느예미야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의 부분으로 제목은 말씀대로 행하리라 말씀대로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예미야가 성벽 재건의 부분을 이 4장에서는 예부의 공격 그때의 삼발락과 도비아의 그 주변 연합군들이 성벽 재건에 사생결단을 하고 그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내부 안에 조금 요동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또 선포하면서 느예미야와 함께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성벽 재건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5장에는 외부의 공격도 심한데 이 내부에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내부의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은 제가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했지만 1절에서 6절에 그게 보게 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의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들이 이제 원망하면서 자기네들의 정말 사실적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이 부분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3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온과 칩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꼭식을 먹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밥과 포도온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에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 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밥과 포도온이 이미 남의 것으로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백성들이 또 여자들과 함께 지금 느에미아에게 이렇게 몰려와서 너무나 이 힘든 이 현실의 경제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 6절에 이 느에미아가 백성들의 이 부르지즘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참 너무 많이 힘들지만 현실적인 경제 먹고 사는 부분은 돈과 직결이기 때문에 지금 포도온도 팔고 여기 집도 저당 잡히고 나중에는 자녀까지 그들에게 팔려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이 와서 부르짖는 부분입니다 소대지 1의 부분에는 위기 앞에 결단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느에미아의 결단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의 이 현실 문제는 다른 이방인의 공격이 아닙니다 외부 공격은 이방인들이 공격하여서 성전 성벽을 재건한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체계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칼을 차고 그들이 화장실을 갈 때도 칼을 찰 정도로 여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이 내부의 실질적인 부분은 이방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족들과 민장들 이 부자들에게 동족에게 돈을 빌려서 이 동족들이 나중에는 칩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나중에는 같은 동족의 자녀들을 팔아넘기는 정말 빼앗은 이 현실의 부분을 지금 느에미아 앞에 내놓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 느에미아가 하는 말이 우리는 바사왕국에 잡혀있을 때 우리 동족이 잡혀갔을 때 우리가 이 녹을 주고 우리가 우리 히브리 빈족을 구해왔고는 어찌하여 너희는 동족이 동족을 파느냐 그러면서 지금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그때 부분에는 농사진 땅도 너무 없고 또 바사왕국에서 모든 자신의 부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1차 때 온 부분들은 그래도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늦게 온 부분들은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사왕국에 조세를 또 높은 조세를 또 내어야 되고 또 그들이 또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잡히고 포도원에 이것도 잡히고 고리에 이자를 내면서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에미아는 분노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화를 내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왜냐? 내가 개은적으로 돈이 없어서 빌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못 갚은 문제이니까 이거를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이걸 할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고리대의 그는 이자를 취하고 자녀를 파는 부분까지는 너무나 화가 난 부분이지만 그 전반적인 인원 부분은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경제의 어려운 부분에서 특별히 또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에 가장이 남자들이 지금 또 이 성벽의 노동력으로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현실적인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때 느예미아는 측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지 느예미아의 개인 부분이 아닌 유대민족의 전체적인 내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느예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본문 안에 이런 현실 문제처럼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산업과 또 우리 학업과 모든 전반적인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이런 경제 위기에 있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엎드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말씀의 부분이 염려아웃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인간사 살아가는 모든 90%의 부분은 서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서러운 인생에 매이게 되면 본론 인생인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매장되기 때문에 염려아웃이라는 또 강단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기도로 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끝나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끝나기를 기도는 해야 되는데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마냥 있으면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모든 것이 우리가요 다 먹히게 됩니다 염려에 먹히게 되고 경제의 이 부분에 우리는 지금 전체가 또 성전예배에도 어려운 이때에 개인이 가정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금 이 현장의 부분은 뭐냐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미래를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한 생명의 부분으로 온 이 부분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당연히 보여지는 부분은 재앙이죠 재앙 안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또 다른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모든 세계 경제 구조는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직업도 너무 많고 우린 제가 의료 쪽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에도 너무나 많은 구조 변경이 되어지고 많은 인원들이 당연히 강축되어지고요 재택근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의 부분이 경제 구조 자체가 변경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이 부분 속에 살아남기기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죠 새로운 시스템 속에 우리는 이 위기에 또 다른 소제목의 부분이 제가 위기 앞에 결단입니다 본문 안에서는 위기 앞에 지금 느에미아의 결단의 부분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분이고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앞에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헤쳐나갈 곳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앞으로의 하나님 외에게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전 예배 회복과 우리 개인의 의용적인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구조 앞에 지금 단순히 코로나의 부분으로 묶이면 안 되고 미래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대지인은 말씀 앞에 결단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해야 느에미아처럼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속에 우리가 또 결단의 부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의지 내 생각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결단이죠 6절에 내가 백성들에 부르지는가 그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런 말이 뭐냐 위에 아까 제가 읽은 부분입니다 기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가혹행위 너무나 높은 고리대금 그리고 바사왕국의 조세를 내야 되는 합법적인 부분 앞에 이런 고리대금에 통한 재산의 이런 압류와 자녀들을 이렇게 또 팔아넘기는 동족으로서 할 수 없는 자식을 우리의 육체도 그들의 육체와 갖고니와 그는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어느 때보다 느에미아가 노했습니다 이건 삼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느에미아가 동족안의 이 내부간의 갈등과 이 힘든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행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깊은 생각에 여기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족들과 민장들을 꾸지서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었어요 이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제 부분은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돈이 개입이 되면 신리가 개입이 되면 부모 자식 형제 돈 앞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 좋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공개적인 부분으로 느에미아가 이들을 불렀습니다 우린 개인적인 사역의 부분 우리가 주의 일 또 개인적인 우리 인간관계 모든 직장 모든 부분 앞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내 개인적인 분노도 있고 느에미아처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정독으로서 백성을 치료하는 부분에 느에미아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분노하였거든요 우리는 이 깊은 생각 하나님 앞에 어떤 크고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의 깊은 목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일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의 대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간관계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내가 또 이렇게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섭섭마귀 그리고 이 개심함 이런 어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감정과 이런 신리의 부분에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때 느에미아가 말씀 앞에 이들을 책망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정독이기 때문에 야단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 민장들과 기족들 앞에서도 이런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회를 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소행이 옳지 않도다 딱 구절에 그러죠 너희의 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좋지 못하도다 어떻게 높은 이자를 이렇게 받고 어떻게 너희가 형제를 파느냐 왜냐하면 추래국기 22장 2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너에미아가 그들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대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파느냐 추래국기 21장 8절에 절대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말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악윤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돈을 빌렸죠 알고도 빌렸습니다 높은 이자인 줄 알고도 그런데 못 갚았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자녀를 판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말하는 말로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높은 이자를 받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이방인에게 팔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가 뭐라고 하냐 제시를 하죠 그러면 너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받은 부분의 10백분의 1을 돌려보내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물질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우리 가난한 자에게 백성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죠 물질관계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불릴 수 없으면 우리는 또 성도 간에 물질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의 모든 근거는 염려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말씀에 이것은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는 성경적 기도 회복 성경적 물질 간의 회복 하나님 관계의 물질관계 회복 성도 간의 물질관계 회복 그리고 복음적 관계 회복 모든 부분 안에서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이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들은 처음에 말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왜냐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 앞에 그들이 출애국기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다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은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으로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영적인 고리되었자로 서 있는지 우리는 말씀에 선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니에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안에 이 민장들과 기족들에게 니에미아가 한 말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한 이 행동들이 주변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동족이 동족을 팔아먹는 이것이 불신자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영하는 너희들에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맞느냐 우리는 양심의 법에도 우리가 또 거리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다 서 있습니다 예원교회 본단건축과 전도와 성교 속에 우리는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의 모습이 맞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란되어 모든 부분 사역하는 부분 성경적인 물질감 부분 보금적인 인간관계 부분 또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멋있는 성도님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누구의 말이 옳고 그렇고 누구의 눈치 누구의 그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또 주의종들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기관의 장들 모든 부분은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변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동이 맞느냐 오늘 말씀 속에 각자를 이렇게 또 점검하면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내 맡은 사역 앞에 부유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학장하는 일에 정말 맞는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올무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루에미아가 성벽 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또 헌신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부분도 똑같은 성벽 재건의 일입니다 구약의 루에미아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다른 성벽 재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는 영적 고리대업자인가 내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물질적 이익 앞에 불신자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위기 앞에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우리 결단가 그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해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부분이 결론의 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처럼 땅의 재물이 하늘의 보아로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들 이들이 제사장 앞에 맹세하게 하고 왜냐 이들이 또 나중에 결단한 것을 번복할까 봐 아예 제사장들 딱 앞에 말씀 앞에 딱 증인 앞에 딱 세우게 하죠 우리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증보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또 결단의 부분 그리고 옷자락을 털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 투기한 부분인데요 이들이 옷자락을 털며 여기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딱 말씀으로 이들을요 딱 정리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부분으로 회중이 다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도 번복하고 성정건축에 또 헌금 우리 또 헌당 작정한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부분을 또 기도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잔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부분을 고센 땅에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이롱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양식도 되지만 우리 전도자에게 주는 하늘에 준비해 놓은 양식이 있습니다 영역과 지력과 인력과 경제력 우리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우리 전도자인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헌당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 물질 경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장의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응답과 결단과 또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부분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위기의 결단과 말씀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해놓은 보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니에미아 현장처럼 우리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불신자처럼 하나님 염려 걱정이 아닌 염려 아웃으로 우리가 말 사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또 의지하면서 위기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기족들과 민장들과 그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하답한 것처럼 오늘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개개인의 문제 사건 속에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